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터나 전부 더 보시죠? 깜짝 놀랬네 아니 엄청 다이렉트야 다이렉트죠 난 그거보다 전부 더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내 구독자인 줄 몰랐어요 끌어오세요 한 이정도 앉으시면 될거에요 얼굴 나오고 싶으시면 얼굴 나오셔도 돼요 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세요 아니요 나 나가려고 같이 있어줘요 지겨우신 걸까요? 하시고 좀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거 뭐 봐보신 적은 있으세요? 네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요 손이 꼽네요 좋네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조금은 편하게 해 드릴게요 예예 지금 몇 년생이시죠? 84년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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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많네 34, 35부터 어떻게 보면 나한테 크게 운이 따르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운때가 쉽게 말해서 수월이 나한테 잘 들어온다 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 운때가 잘 칸이 들어온다 이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2018년이잖아요 네 16년 17년 수점부터 해서 이상하게도 뭔가 내가 분명히 내 손안에 쥐어지는 듯 하기는 하나 이상하게도 내 욕심껏 쥐지는 못하셨던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 같은 수준을 놓고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서 사람 앞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주가 맞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내가 메인이 되기보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도 물론 메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사람을 피해 빛나게 해줘야 되는 사주 또한 같이 갖고 계신 형국이시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서 이 사람들을 내가 조율을 해준다던지 뒤에서 밀어준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이 사람들을 빛나게 닦아준다던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격으로 가셔도 큰 탈은 없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도 작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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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에서 올해 초쯤이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내가 사람 때문에 조금 내 마음이 많이도 상그럽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잡고 구상을 하고는 있다만 이 구상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기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해 6월수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올해 6월에 굉장히 이 6월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6월 달에는 특히나 왜 금전적인 고비도 고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선생님 스스로가 정말 우리들 말로 치면 멘탈을 놓기 직전 아저씨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아저씨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고비는 따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어거지로 구역구역 이겨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찍은 게 34 35 이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 수전에도 음 사람 둘 셋 둘이라 그래요 이상하게도 사람 둘이 다리를 걸어서 내가 고꾸라진 형국이고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뤄놓으려고 노력은 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복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분이 데미지가 상처가 치유가 됐다 완치가 됐다 이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내 사주를 들여다보면 참 웃긴 게 실질적으로 천인가 만인간 앞에서 나는 늘 미소는 뛰어요 어 난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언제나 활기가 돼야 되고 언제나 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속이 썩어 뭉들어지는 거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죠 근데 선생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네처럼 신의 가물로 우리 짙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도 내 부와 모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근데 내 엄마 주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외가 주려고 해서 저희처럼 이러한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이 기운을 풀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기운을 복받쳐서 나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가 맞으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선생님이 뭐 네 목 잡아서 구슬해라 모르래라 기도를 올려라 모르래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? 그래도 간대가 나면 괜찮은가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선생님을 위해서 크게 한 번 소리를 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걸 놓고 보면 되게 아쉬워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맞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쉽게 말해 계약서까지 다 썼어 도장만 탁 찍으면 되는데 안 돼요 도장 찍는 순간 계약서가 탁 사라져요 없어요 돈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제 보면 이렇게 찍는 이 영상이 나왔지만 운때라는 거는 내가 이 운때를 잘 맞이해줘야 어떻게 보면 그 음운 부하를 차라락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금전의 욕심도 욕심이지만 이상하게 왜 사람에 대한 욕심이 크시죠 맞아요 나만의 팀을 꾸리고 나의 것을 꾸리고 내 사람이야 뭐 메이드 인 뭐야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그런 마인드나 선생님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걸 제가 철학이라 그럴게요 네 선생님만의 그런 철학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내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또한 내 욕심 끝을 위해서 부도 따르는 사주는 맞다 하세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약간 교주 스타일 아니에요 선생님 재미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선생님의 말을 제가 왜 교주 스타일이라고 했냐면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있어서 되게 믿음이 커요 네 이상하게 사람이 선생님이 뭐 쉽게 말해 대화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런다 치면은 그 끝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근데 또 선생님은 그 믿음을 내가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을 보고 선생님은 그거에 따라서 아 그래 얘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얘가 나를 믿은 만큼 더 크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일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선생님 옆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움직이셔야 되고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내 코부도 당당하게 더 걸어 나가셔야 되는 게 그 이유일 거라 그래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9월이죠 저번 달이라 그래요 네 저번 달에 계약 건수 없으셨어요 계약이요 계약이요 계약 계약 건수 어떤 계약이지 뭐 흔히 말해 내가 어디에서 나한테 뭔가 전세계약이요 뭐 전세계약했어요 그거 알죠 일정인 거예요 저번 달 초에 과을 하셨나 그게 있었어요 뭐 레슨 건이 있었는데 계약이 오는 거였는데 네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러브콜 아닌 러브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뭔가 사람이 선생님한테 뭐 부탁 아닌 부탁격으로 계약 건수가 올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잘못 했다간 선생님이 정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틀어진 게 선생님한테는 더 이롭게 다가온 형국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그거 어그러졌다고 아쉬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 10월 3달 들어가면서 11월달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또 다를 어 신기하다 선생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선생님한테 금전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남아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수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올 거라 그래요 10월에 이사 가거든요 네 초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형국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이러한 문서울이 따르시면서도 선생님이 이름나고 광나게 되는 형국이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네 말씀대로 진짜 사람한테 좀 준 만큼 뭐 돌아오는 거 백 줬으면 백 받을 생각은 안 해요 50만 정도 되는데 이야 너무 너무 섭섭한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내 마음의 상처는 돼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선생님한테는 또 내 밑거름이 되실 수가 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또 영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선생님의 좀 이런 말이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그게 선생님한테 또 소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한테 정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많이 즐기세요 음 네 왜냐하면 무당들도 네 어떻게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그분 거 말을 해도 연예인인 거 말을 해도 되죠 아유 물론이죠 네 연예인 사주나 뭐 무당의 사주나 활육의 사주나 진짜 한 장 차이라 그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무당도 어떻게 보면 연기자예요 내가 신의 행사를 해야 되고 신의 노름을 해야 되고 응 근데 또 무당은 내 가슴에 한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요 응 왜냐 정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은 물론 선생님도 가슴이 답답해서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뭐 밖에 계신 저 분도 아우 정말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러시잖아요 정말 아픔을 감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 온실에 화초처럼 자랐어 그럼 이 손님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이 쓰일 거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빌어갈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이러한 아픔을 많이 겪고 또한 무당이 되서도 아픔을 많이 겪어요 응 왜냐하면 그게 또 나에게는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 한으로 불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가슴 아픔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내 마음의 상처가 쉽게 말해서 선생님한테는 이제는 활력소가 될 수 있게 조금만 즐겨보시면 어떨까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도 의외로 이게 필받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흔히 말해 정말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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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끌어올려고 해? 그러면 그 손을 내민 손이 부끄러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러한 감정도 스스로가 좀 잘 조율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쭉 하니 좀 하이 텐션으로 끌어올리시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으실까?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는 게 요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앉아서 해야 되는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가지? 해야 되는데 또 아 그냥 앉아서 하자고 하면은 톤이 또 안 들어가는 게 또 있고 말씀대로 유튜브나 하려고 해도 아 이게 또 안 되는 게 또 있고 그랬었는데 그걸 또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아 안 되고 안 되는 대로 해야지 워낙에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웃긴다 왜 이렇게 길었지? 되게 길어요 보통 남들은 보통 3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사람이 운때라는 게 네 근데 선생님은 뭐 강산이 한 번 변했네 엄청 언제부터 좋아질 거다 제 거다 아니요 아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이 말이 무색한 만큼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었다면 이렇게 찍지도 못했겠죠 선생님께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근데 서른 네 서른 다섯 부터 큰 운이 드시면서 쉽게 이제는 좀 풀려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넘어야 된 산이었어요 근데 이 산은 정말 내가 수월이 넘어가냐 힘들게 넘어가냐 이 차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정상을 찍으신 거예요 이 고비수가 네 그래서 이 정상을 찍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산을 하면서 룰루랄라 한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하세요 아 그럼 배우자도 잘 고르는 거 같은 느낌인데 타이밍상 응 배우자는 참 좋다고 그랬는데요 엄마가 또 딴 데서 보고 오셨는데 어디서 이런 애를 갖고 왔냐고 되게 잘 맞는다 그래서 얘랑 같이 한 번 보러 그거는 편집이야 여러분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맞아 이거 하면 안 되지 네 걔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이쪽이다 보리쪽이다 되게 세대요 얘가 엄청 센 애라 나랑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둘이 맞는다 이래갖고 요즘 결혼 준비하고 다음 달에 또 이사 가는데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또 이게 딱 퍼두기 나름대로 맞춰주면서 제가 어디를 껴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저렇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 이러한 공수라는 거는 네 저는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신의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퍼즐은 본인이 맞추는 거예요 아 네 이게 흥미한 거겠죠 그래도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의 변화 수 이런 걸 겪고 나서 또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문서의 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사 끝으로 해서 더 좋게끔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오면 네 하나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대로라면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시는 자손을 셋이라 그래요 네 네 안 돼요 근데 요즘은 현대 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시잖아요 어머 어머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조율을 하세요 어머 어머 선생님 스스로가 네 허요 좀 잘 되고 네 점지가 되는 건 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둘째는 꼭 좀 많이 그래요 둘째요? 네 왜냐하면 뭐 둘째만 태어나게 해도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옛날에 보통 어른들이 그러신 말을 하잖아요 아 우리는 뭐 첫째 낳고 집이 폈어 뭐 막둥이 낳고 집이 잘 됐어 이런 소리도 하시잖아요 네 둘째가 온 때가 참 좋아요 아 네 둘째로 점지되는 자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삼신의 복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꼭 좀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또 하나만 낳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네 외롭다고 둘은 맞춰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보셔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출산까지도 조금 돌봐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럴 거 같아요 안 돼요 집에 있는 게 저러고 네 지금 왜 이렇게 그렇게 고프지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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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그 근데 아무리 운 때가 좋아도 사람의 인력은 필요해요. 그럼요.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발음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. 근데 다만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연습도 하시고 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가라. 왜냐하면 선생님 그게 있어요. 사람은요 이런 게 있대요. 자기의 맥시멈이 있대요. 비워야지 공간이 생겨야지 새로운 사람도 따라하던데요. 아 맞네요. 그게 맞네요. 계속 넣으려고 그랬는데 할만이 돌아가시고 딱 버려질 사람들이 버려지더라고요. 그렇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 좋은 목표는 저 또한 이제 신의 제자들이 있잖아요. 제자들한테 좀 미련을 하는 거예요. 갈보면 가라. 울러면 와라.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게 돼서요. 처음에는 안 됐어요. 근데 아주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렇죠 돼요. 지자로 더 가져도.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.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방공으로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다고 안 주려고 하는 건 못 하겠어요. 그렇죠. 또 가요. 애기 애는 어차피 갈롱들이 있는데 조금만 줘야지.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가요. 계속. 원청해.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여자친구. 또 얘한테 정 주지 마라. 혼자 갈롱들이다. 어떡하니 안 되는데 그게. 모르겠다. 갈 때 가더라도 주긴 줘야겠다. 그러면 나한테 스스로의 미련은 없잖아요. 네. 그게 제일. 그게 제일. 그게 최고더라고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시원하게 해줄 건 다 해줘요. 아까 제가 밖에서 우리 햄버거 보면서 얘기했었잖아요. 선생님 안 계셨구나. 한 달에 식비가 한 5, 6백이나 가요. 애들 보셨잖아요. 제자들. 많이 먹기도 하고. 보통 하루에 식비가 보통 한 15만 원, 20만 원 정도 나가요. 와. 근데도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. 갈롱은 가라. 왜. 다만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은 거를 원 없이 해줬기 때문에. 그렇죠. 밖에 나가서 너가 내 생각은 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생각이 안 나. 정답입니다. 이렇게 말을 해요. 이거는 흔히 말해 점이고 지랄이고 이걸 떠나서. 맞아요.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얘기예요. 네.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선생님이 괜한 거에 필받아서 나 불리는데 나 일하는데 방해받을 하시고 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나를 좀 지켜서 나를 좀 지키는 연습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네. 나의 이 운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시간이 좀 있으시면 외낭된 질문으로. 이사가는 아까 그런 퍼즐 맞췄으니까 그건 걱정이었고. 풍수 때문에 좀 신경이 쓰거든요. 그냥 뭐 왕방을 여런데 안. 그냥 현관을 여런데 안방이 보이고. 그러면 안 좋다고 그래서. 응. 막 머리 아프고. 응. 배출도 안 나오고 막.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. 일은 일대로. 어차피 안 됐던 거니까 일은 접어둔 거예요. 일단 현실부터 하자. 막 이러고 있었는데. 할머니는 4월에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. 어머니는 잘라도 되죠. 이게. 돌아가실 때 아는 건데. 저희 외할머니예요.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거든요. 저는 외탁이 없어요. 응. 엄청 사랑했거든요. 응. 근데. 보이시고 나서. 엄마는 꿈을 많이 꿨다는데. 그렇게 좋아하다 할머니는. 근데 한 번도 안 나타나고. 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. 이. 결혼. 결혼만 생각하고 할머니 생각하면 좀 죄스럽더라고요. 응. 벌주나. 응. 자년도 먹고. 몸도 안 좋은 거 같고. 아. 노곤노곤하고. 할머니가 벌주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외람되지 마요. 그래서 괜히.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여서. 여러 가지 복잡해서.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죠. 전혀 없죠. 왜냐면은. 아무리 집에 상문이 들었다고 해도. 이게 또 웃긴 게 그렇더라고요. 어쨌든 뇌의 혈연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. 무당을 하면서 이제 상문이 낀 적도 있고. 그것도 있고 많아요. 근데. 이게. 참 웃긴 게. 조상의 마음은. 어쨌든 내 부모의 마음은. 뭐. 조부모가 됐든. 부모가 됐든. 어쨌든 내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같더라고요. 음. 근데.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게 안 좋은 기운이 꼈으면은. 선생님한테. 선생님 상문도 좋네요. 뭐 했네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전혀. 전혀. 되게 이쁘지네. 전혀. 알곱 때문에. 피가 안 섞였다는 건데. 그래도 펑펑 울거든요. 어떡하냐. 얼마나 키웠는데. 그렇지 않았어. 근데. 그런 거는 너무 영리하지 않으셔도 되세요. 벌 받는 게 아니라. 어떻게 보면은. 선생님이 지금. 지금 사람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요. 아. 엄청 높아요. 네. 그러니까 흔히 말해. 저도 아무리 이렇게. 신 팔아먹고 사 있고. 조상 팔아먹고 사는 부당이지만. 어음한데 또 어음한데. 딱. 조상 탓이다. 신 탓이다. 이렇게 하지는 알거든요. 저는 가장 극 현실적인 부당이라고 자부를 해요. 근데. 가장. 근데. 극 사실주의로만 있으면. 지금 사람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. 지금. 최고예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이제. 같이 하는 형이 있어요. 그 형에 이제 가게가 너무 되면서 잘 돼서. 이제. 돈 관리를. 입장료받는다거든요. 그거를. 1년 동안 이제. 하고 있고. 9월에 이제. 받으려고 하는 게. 사람을. 내가 사람 들어줘야겠다. 너무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. 들어줘야겠다. 라고 해서 시작하고. 많은 사람도 보고 싶다 했는데. 그거에 질린 거예요.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고. 뭐.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. 들어주는 게.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. 힘든 거죠. 네. 그래서. 몸도. 좀 지치고. 연휴 시간을. 못살기니까. 그래서 이제. 일년 하고. 관리려고 했더니. 제가 이제. 떠나는 거잖아요. 다. 보냈다가. 한 사람이 딱. 상처받는 거 딱. 어.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있어야 되는 건가. 근데. 여기 있으면서. 1년 동안.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근본적으로. 내가. 여기 놔야 되나. 이것 때문에 안 되나.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게. 이번 달만 하고. 그건 한다고 했었는데.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네요. 참 웃기잖아요. 공수도. 진짜 신기하네요. 선생님. 시험 때부터. 이제 들고 와요. 제가 알았어요. 하네요. 선생님도 가물놀이 짓으신데. 그런. 그게 뭐예요. 가물. 신가물이 뭐냐 하면. 높이 말하면 신가물인 거예요. 가물. 네. 엿이 말하면 신기가 있다 소리예요. 네네네. 이게 왜 신가물이냐. 일반인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. 일반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이 중간. 어쨌든 신의 그늘에 있다고 해서 신가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아. 이런 말이죠. 다 뜻이 있어요. 잘 알겠습니다. 어쨌든. 이제 다 보셔는데. 어쨌든. 올해 운때가 괜찮으시고 조금 풀려나가실 거니까. 특히 걱정하지 마시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. 내가 사람 때문에 다치는 그 마음은 즐기세요. 예예. 잠시잠깐만 즐기세요. 그러고 나면. 그게 나에게도 영광으로 다가올 거니까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혹시라도 제 번호를 아시면 저한테. 문자로. 선생님 조남이랑 은혁 생년월일. 네. 그 다음에 선생님 배우자분 이름이. 조남이랑 은혁 생년월일 보내주세요. 명합돼 있으세요? 아. 제가 밖에서 명합돼 줄게요. 아. 네. 이거 꽂아야 되나? 주시면 감사하고요. 그쵸 여러분. 아 씨. 이거 문자를 신청한 거 가지고. 차에 지갑이 있거든요. 아 네. 가져올게요. 네. 일단 명함은 제가.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. 사장님. 네. 사장님. 네. 사장님. 네. 저 잠깐 차이 좀 다녀. 예예. 예예. 상담요 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상담요? 네. 이름 얘기했어요 혹시? 아뇨. 이름 얘기 안 했어요. 그리고 아까. 하나가 우리가 편집 편집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. 다른 데서 점을 보셨는데. 그분. 교로를 말씀을 하셔서. 편집 편집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한 번 넣었거든요. 아 알겠어요.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끝. 끝